으흐 7원승이야 어 뭐야 바닥 대밀줄 몰랐네 오 잡기가 나왔네 다행이다 와 내가 조금만 더 늦었으면 내가 맞았다 실수 운 좋았고요 아 너무 슛 틀려갔네 잘 가고 간절하게 쳐요 자 자 뭐야 아 아 아 나이스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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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 야 우와 미친 아니 씨 레이저드 쓸걸 아 아 랄라운드 1 쇼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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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아 밥으로 피하다니 야 오예 오예 쇼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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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이게 진짜 잘했다 쇼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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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늦게 쐈는데 일부러 어 잘했다 아 일부러 늦게 쐈는데 아 바보야 아 들리지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타이밍 예술이네 이거 데미지 왜 이렇게 세냐 이거 너무 세네 이겼다 아니야 아 아 왜 맞아 이거 가대는데 아 아 어이가 없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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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아 아 뭐해 아 대박 아 아 어우 좋은 메일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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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포럼 감사합니다 아 안되네? 와 파크 잘 써 아 깜짝놀아 아 병몰이 나이스 아 참았어야지 제발 피해줘 아 바보야 아 바보 공창 막 썼는데 잘못 나갔어 기술이 아 아쉽다 아 어 feeds . 아 오오 기몰이 점프하는걸 건졌네 아 걸리네 와 살짝 나와 봐봐요 봐봐요 오와 와 와 정말 안되다 오우 완전하게 아비 죽통 치기전에 내가 먼저 조풍으로 연재 오 와 뭐야 흘렸잖아! 아니 흘리고 있었구만. 왜 안 흘려져? 언제 보자마자 흘렸구만 아 이거 그만 써야겠다 와 잘 잡았다 아 노벌 했나 왜 뭐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9 2 9 와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수워드로는 왜 힘들지 않습니까 아 뭐야 뭐야 와 나 안잡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위도월 와 존스틱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와 와 이거 참다 아 대박 덕분턴 신기하다 기다렸어 와 천재 아 아 또 안잡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있네 오 아 오케이 그런 스타일이구나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! 와 딸맛게 자리가 났다 아 워그란나 아 워그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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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다지기인가? 그치고 나 무슨 소리야 아 워그킬 아 워그킬 아 워그킬 고기 고만나줘요 고맙으니까 형님 워그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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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아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어 무서워요 어 아이 이상하게 나갔어 자꾸 두 번 이상 보이래 어 뭐야 기다렸다가 저거 쓰는 거 뭐냐 너무 무서운데 오 야 이거 기회다 야기 와 외초할걸 리글 피하고 있네 천재인가 봐 우와 아 대박 저기 아니었니? 아 왜 나도 났었잖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겔리 천재인가 봐 머리 없었네 이거 쓸거야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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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락 지옥 지렸네 하이 다행이다 와시 다행이다 오우 오우 미치 에이 난리가 없어 어허허허 차다우지겼네 안 돼 안 돼 안 돼 저건가 오우 하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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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왜 나 하드했어 에이 계속 피해봐 와 잘했다 어, 대체 맞잖아 아아이 자꾸 빨려누러라 아, 델리킹만냐 아 2타까지 안 쓰신다 에이 이게 되냐 아 아 짱 바래는데 걸리는 게 어딨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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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바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예 뭐야 이거 어 어 측면이라 안 갔으면 하는 도망이 깨졌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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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요 아 개개 쓰면 안되는데 아 나 상단 한번 쓰겠지 했는데 어 중단이네 아 변신 바보같이 많았다 하면 안된다 오 다행이다 티몰이 티몰이 오 대박 티몰이 저렇게 쓰는거구나 아 왜 못띄웠냐 기회가 많았는데 와 이를 막으시네 아니다 깜짝이야 여기 왔어 아우 다행이다 아우 다행이다 아우 다행이다 아우 다행이다 아우 다행이다 아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잘 맞아 진짜 중심판장인데요 저거 와 저거 진짜 통신판정이냐 개 멀리서 맞네 아 왜 이렇게 멀어 와 다 넘어 잠깐만 이거 아니야 진짜 이거 아니야 이거 안 됩니다 제발 아 카운터 개나네 침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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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만 가봐 오 좋아 뭐야 왜 안 맞았어 폭탄 먹었다 아 나 진짜 막았다 발뽕이 너무 빨라 아 초풍이랑 무슨 죽통이랑 대결이 펼쳐지나 와 너무 힘드네 나 이 2K 아 왜 2만 나왔어 미스 아이씨 소위가 없네 와 이걸 안한다 아 뭐야 들켰어 아 말도 안해 잘 맞는데 이거 아 잘생겼다 잘생겼다 어? 야 이걸로 마우스네 아 좋고요 데미지중시 아 왜 다 막아? 뭐야 아 레이저 쓸걸 삥거리는거 보자마자 레이저 쓸걸 아 멍청했다 아 멍청했다 멍청했다 멍청하지 않다 아 멍청한 놈 다 맞아요 와 이걸 들켰어 와 죽이네 죽이네 아 한쪽 다 갔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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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드가 너무 이게 믹싱 됐나봐요 힘에 이게 안나오네 갑자기 좀 밋밋하지만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도망치고 아 아 아 멍청한 놈이 멍청한 놈이 아 아 그리고 아 알습니다 아 어 아 아 뭐해 뭐해 아 레드 쓸 줄 알았는데 아 지셨네 이거 우와 흘렸어 대박 어 어 뭐야 와 깜짝 아따 너무 힘드네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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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 우와 아이씨 이건 이긴다 생각도 못했는데 아 이거 진짜 둘 다 살았네 암호 아 왜그래 오 뭐야 아 아직 둘 게 없나 아 이거 어떡하나 우와 나 하다니 아 아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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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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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레드 안었네 다행이다 엄청 쫄았어요 왜? 왜? 아 왜이렇게? 가득킬 없는거잖아 아 쓸맛 으윽 왜? 아아... 아아아아,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아... 아 왜 이렇게 잘 먹어요? 이가 더 가있어 아 바보스키 한 번 참지 우와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와요 오예! 간편하게 호호 아 개 맞다 아 실수했다 이거 진전이 없네 아 으 뭐 오 오 2 2 2 아 2 2 와 뭐하는거같아 아잉 겟때나 수 있겠네 겟때나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아 이거 왠지 레드 빗나갈 것 같다고 썼어요 이게 레드 쓰면은 이게 앞으로 지나갈 것 같았어 지금 가기 왜 내가 더 많이 따른 것 같냐 아씨 왜 내가 더 많이 따른 것 같냐 오온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아 아 아 아 잠시만요 와 깜짝이야 예 확장입니다 야 뭐하네 또가 사양이라 생각해 아 아 가도하면 왜 꼭 맞을까 내가 느린가 아 아하 심리 지리노 이거 아던데 뭐야 뭐야 아 제발 이 카리야 아 아따 잘 끄네 왜 이렇게 쎄 아 아 이게 음 커킥 들어가는 거였구나 몰랐네 몰랐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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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가드가 안 돼 아 너무 억울한데 어디 음 이야 뭐고 이거? 카운트 아니었나 방금? 안 카운트 아니었나? 아 이거 어떻게 맞았어 대박 아 와 밥은 맞아 시기스때부터 낙벗치면 외노포를 번져뒀어 신기하게 아이 바보스키 안 맞죠? 아 너무 잘해 으으으ㅡ 아 풀었는데 오오오오오 오오 심리전 지리네 모야어역 아이씨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한탄 죽었어 아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안졌나? 아 아 아 아 아 안졌나? 와 저거 쓰고 와 저거 쓰고 가만히 있는거 처음 봤네 이런게 어딨어 위시마 팝아 아니냐 이거 완전히 와 와 잘 잘 잘 이긴다 잘 이긴다 아 와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오 오 예 오 예 아 예 에 에 에 에 이겼나? 아 이게 왜 안될까? 이거 가득 안 돼 아 왜 받으러 간대? 하아 아 초복 이겼나? 아 이거 왜? 오 위험했다 아 자꾸 안받지 왜? 뭐가 뭘까? 왜? 왜? 하아 외종일타 했는데 짜증까봐 아 이걸 잡아? 나왔네 와 대박 헬로우 아 아 저풍 와 진짜 쫄았다 와 외신권이 나올 줄이야 와 카운트 봐라 아 잠깐만요 아 형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잠깐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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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아아 프론터 아아 흘렸어야지 아아 못다 어? 이게 뭔가 안되나 아쉽 뭐야 아아 제발 쓴다아 아 왜? 와 기온형 먼저 썼는데도 졌어 어허 아아 이거 행칠거같아 제작궁 써봤는데 이야아 잘 막았네 아우 존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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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죽이자 아 그냥 왔네 리러드 아 어떻게 막았지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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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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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이거 맞을만 했는데 5 2 2 2 2 2 2 3 3 2 2 2 2 2 네네 한번 안 치칼까 막원 치 치는 것 같지 5 5 5 와 이만치고 제발 제발 나이스 아 예시 끊기네 아 너 여기 되게 짧아요 아 나 가단 한 것 같은데 아 가단 할 것 같습니다 뜨는 줄 아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실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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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뒤로 쇼 와아아아아아 저거 진짜 이고싶은데? 강하러 온다 마감하잖아 와! 아 나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